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우리 대회의 휴지 너무 귀엽네요 우리 책 좀 넣어도 돼요? 아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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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말 기억이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동원들까지 있겠지만, 라디오 보면서 기억이 남는 거, 천천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맡은 지 없는 곳에서 풀터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절히 기억이 났고, 그래서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을 라이브 코너를 꼭 여쭤도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천연자지만, 또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라이브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흥뚱이 있고, 그 편으로 저를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내가 행복하게 보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떴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뭐, 풀터치요. 근데 우리 김기석씨가, 김경씨도 대신 많이 떠요, 들어보시고, 예, 두 분, 김기석씨가, 내가 이탑진이 되는 건이 근데, 그러면 완전 한참, 하신 곳이라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자녀분, 일어머쇼. 한참, 일어머쇼. 일어머쇼, 인저분은, 아뇨, 인제 운동이에요. 이때는, 저 진심 욕심이에요. 그럼, 일어머쇼, 일어머쇼. 하지요. 학생이, 학생이, 학생. , 그렇게 귀엽죠.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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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귀엽모드로, 기사는 다른 원내들은 이렇게, 제가, 이 quê,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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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 이런거지요! 이런거지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모르는거지요. 사실은 뭐.. 자통공인이죠. 네.. 저도 게임 직원에 1등만 보신 거면 정말 김지석씨님이 당연하고 아니 아가씨 고맙도 2홍도! 그래서 고맙도 감사해요. 매일에 게스트를 한다는게 국공방송이 아니라 불가능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이에요. 게스트하면서 매일 방송 중에 너무 못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국공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코너로 또.. 같이 우리와 평화하는 경사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또 밤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트랙적으로는 정말 만만치 않는데 평균 김지석씨가 또 저희 프로그램 직원을 매일에 게스트를 맡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또 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디 큰 걱정이 하나요. 너무 조심하면서 김지석씨가 협찬기 숙박pos Jags 이igof tube 이렇게 이런 것을 하러 Selva 점점 채우고 문화 Sometimes 이건 Зем은 港의 사람들이 고맙도 더viet 어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한 번 하셔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예 예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너무 자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지윤 씨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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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멋진 노래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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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되셨으면 인사 좀 할수 있고요 1,2,3 1,2,3 1,2,3 1,2,3 이제 모르는 게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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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또 아 아 아 오 아 네 아 아 아 아 너무 . . . ladies and gentlemen